흐음 기계가 없어 ullah 자막 스플드 들어가있어요 스플드 장비 receiver ㄷㄷ 아 말도 안 되는 욕심쟁이였다 팔기 너무 아까워서 아 말도 안 되는 욕심쟁이였어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우 좋다 좋다 도착 다음 턴에 3렘 영능 해야되겠다 요정도면 좀 할만하겠지 교제사 턴인데 랩업 영능을 하고싶은데 지금 어 지렁률도 꽤 높네 비겼네 비겼네 어떤식이야 아 대장으로 아 멀록이 왜이렇게 센하겠네 아우 좋다좋다 좋다좋다 좋다아 아 다음번에 두마리사구 영능을 좀 눌렀으면 좋겠는데 육야수 육야수인데 다 비긴다고? 육야수인데 다 비긴다 약간 하이에나 느낌이네 약간 약간 산맥이라 모르겠다 아이고 맞네 하이엔 아이고 아하여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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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쁘게 이 기는 수가 하이에나 첫 턴에 잘라야 되는 수가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? 아이고 어? 너무 약한데? 대장님이 있으셔야 되는데요? 어? 아 주꾸미 개땡긴네 하 주꾸미 집을 꺼린다 아 사자 어? 잘 싸우는데? 아 그치 어? 이기거나 비가 어? 나 나이스 잘 싸우는 느낌이 들더라 레버파면 나도 레버파자 나 레버파고싶다 나 레버파고싶다 이제 먼저 하자 따라 하겠지 역시.. 왼뚱쾅 왜 레버 안 들어오否 교통 무전 레법좀 눌러주세요 zap Сегодня voy 와 미쳤네 3,4,5,2,7,10분 찰쩍 어어엌 오... 욕전의 시작인가?! 상대는 하지만 칠몰로 과연 먼지는 역전의 시작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요? 과연 원트에 나왔네 와 미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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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에 나왔네 75.75 다운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던에 레벨업 할까? 이번 던에 이기면은? 레벨업 땡기는 한데. 레벨업 하고 싶다. 오랩 가고 싶은데. 아 16밖에 안되네. 아 드로우도 못했지. 아 뭐하네. 뭐하네 진짜. 아 야 16발라. 아 죽어. 전투에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. 아 야수라 걱정되네. 자락도 혼내준나. 야수. 수제의 독성은 발라놨는데. 흐흐흐흐흐흐. 얘는 맹독이 없지만 맹독이 있는 놈과 다르게 없고. 아 데미지가 크게 달 것 같진 않긴 한데 그지. 그래서 레벨업 한 것도 있고. 데미지가 크게 달 것 같지 않아. 느낌. 갑자기 뜬금 죽음 아니겠지 설마. 아 3명이서 6마리를 잡아야겠다. 아 쎄다 야 씨. 개쎄다. 아 독성맨 다 되지. 아 엄마공 왜 안 죽여. 14대. 아이고. 뭐 하나만 죽였으면 됐는데. 뭐 하나만 죽였으면 됐는데. 뭐 하나만 죽였음. 아 하나 안나오네. 아 하나 안나오네? 히힛 아 체력이 너무 낮은데 11턴 체력 20대 아 이길 것 같은데? 어색 아 다 죽여버려 살았네 아 아깝다 아씨 한번도 살았어 어우 개 치열하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하수기들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아니 근데 4마리 키워야되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4마리 있어야지 한자리에 흉합체를 넣고 싶은데 쭉쭉쭉쭉쭉쭉쭉해주세요 아 여기 멀루게스 야수로 바꿨네 영릉이 리노라마 와 근데 치열하다 진짜 1,2,4,4,7,14,16 와 개 치열하다 12턴인데 진짜 치열하네 진짜 치열하다 잘 치열하다 잘 치열하다 아 이거 맥스나 버리면 안될거 같은데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해 오 아 독성 발라줘야되는데 4래 맥마라 체력만 높지 않으려나 아 배치 잘 해놨네 잘 죽이네 와 내 놈을 잘 골라 야수 뭘로? 아 제발 나와 다시 아 야수였는데 아 체력만 높은 수 아 흉업체가 있을까 없을까 아 독성 발라주고 싶었나 일단은 순방은 해 떠는 거에 다행이라는 것을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와 개 치열하다 아 나 자락사스 만나면 100%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내비두는거지 못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 흉업체 너무 든든한데 다 뭐 없었네 100% 더 100% 너무 든든한데 다TO 아으 든든해 100% 너무 든든하네 일반 블룰 오 잘하긴다 이겼다 왕이 다 왕이 다 즈 허허허 마지막이었습니다 뭐 없잖아. 처음부터 센 놈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.. 마무리.. 아쉽네.. 빅이.. 빅이거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? 어.. 좀 애매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. 얘네 셋이.. 넷이 다 접어야 되는 거라 아.. 15톤이다 15톤 아 일단은 1등 한 번 적어놓을까? 웬만하면 이겼을 것 같아. 그치? 네.. 악마랑.. 금치 한 번 넣지? 불파서? 적성에 치열할 수밖에 없지? 지금? 멘탈 잡고 하자 진짜